치코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연금 못 일 어 쭉쭉쭉 쭉쭉 먹고 애매하게 버티다가 죽을 바에야 연금 먹고 큰일을 하는 게 맞다 연금 사기 카드 같은 사기 카드 연금과 사기 카드 건물을 든 사일럿 도망갔다면 말이지 돌진 단투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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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기 만사신경 자라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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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 sem full 미리 말해줄 것이다 다리걸기 항상 다리를 노리는 사일러지 슬라임 잡을 때 포션 저 상태가 좋겠는데 포션 먹고 제가 포션 뽑아야겠지 다리 꺾기 다리걸기 다리 꺾기 다리 다리 꺾기 썸네일 올렸다가 유해한 썸네일이라고 신고 먹었는데 항해하니까 풀림 대체 유해 불건전 게임 슬더스 정밀도 좋은데 돌리언금하면 확실하겠군 체력이 복사가 되는 사일런트 연금 연금 진짜 개좋네 이제 소주 나오겠지 또 연금 또 연금 목검 소주 어디감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ily 인자 정답이다 연금술사 전댕특 온점 두 게임 메가 크릿이 이 방송 갔으면 분명히 포션 카운터 보수도 만들었을땐 아마도 부족일것 어 포션 카운터 치는 몹은 왜 없지 영채화 뭐야 영채화 어따써 어따 쓰긴 게임 끝날 때까지 쓰지 대신 귀여운 소주를 드리겠습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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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재력 깎아 채우면 그만인데 쌉 사업을 했음 엘리트 죽이면 되는데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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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뚱땡이 진짜 아 뚱땡이 아 작년 일본 최대규모 볼꽃놀이 쇼츠영상에 달린대 이 폭발은 일본 역사 1회 상등규모의 볼꽃이다 와이여 어후 죽을 뻔했네 선의 골 그럼 1등은 그 리틀 그 리틀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azarus sch ら ら 生 殺 0 0 0 맑은 소리 좋은 소리 체력 결국 다 채웠네 어 어 가스 안났으면 좀 좀 그랬겠다 요정에게 자유를 두었을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다시 돌아왔어 아 가란 말이야 가버려 다시 나타나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어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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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떼키요쿠라야 저는 튀기는 것이 좋아서 치킨집을 합니다 손님이 야란하거나 하면 힘들지 않나요? 저는 튀기는 것이 좋아서 치킨집을 합니다 아 나로시 유리탐 부채 먹을봐야 자 산필 전략과 유령의 호상이나 강호하겠다 산필 전략과 유령의 호상이나 강호하겠다 산필 전략 뭐? 뒤져본다 하 내 유령 다시 모아야돼 어차피 영 채웠을건데 던돌하지 뭐 폭션으로 물배 채우는 사이런트 미신 미신 상대방이 실패내거나 위지가 꺾였을때 용기를 부푸는 한 글자 졸? 졸? 안그래도 없는 체력도 깎였대 안그래도 없는 체력도 깎였대 안그래도 한개 가방이 필요할까? 가방이 필요할까? 가방이 필요할까? 가방이 필요할까? 가방이 필요할까? cloud 4라이 죽을때 위에서 사라지 assemblag 사라지 죽는다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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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벨트 포션벨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없지만 닌닌 gabang 닌두 포션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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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보 같은 물약을 누가 하면 될 거야. 저 바보 같은 물약을 받았다. 저 바보 같은 물약을 받았다. 후 후 후 후 후 FTS 페인 밸런스 최대 난제 샷건 밸런스 현실 고증으로 중등권이 커버 가능하면 대선이고 너무 너프 시키면 긍정 무기만도 못하게 돼 싹 끝 샷건 밸런스는 메탈 슬러그지 정혼돈 녹바스내골 정혼돈 이 카드에서 할 수 없어 정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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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정혼돈 여정은 스태프리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혼돈 알았다 가지가 멀동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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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졌다 잔상 없는데 망한 거 아님 호호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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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잔상 주워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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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 석고 빌라패스 디테스타 전부 같은 날 서울에 개최된다 단순히 우연 같지만 후발동인 행사 하나 나오면 말려주기라고 돌부러 벽 치는 날 잡는다는 카더라 끈진발 홀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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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4밀런트 연금술 4밀런트 연금술 4밀런트 으으아악 죽어 178 힐만 하면 거뜬하지 체력이 28인데 힐량이 178 오남용 용법에 맞춰서 복용해줘